나 진짜 오랜만에 폰하거든?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 포트나이트를 못했지 않니? 포트나이트를 못하면은 생기는 질병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불면증 불면증에 걸려 불면아이 포트나이트를 너무나도 하고 싶은 나머지 도저히 잠이 안온 텔론이는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5%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병 포트나이트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닌가? 뭐야 이거 PC방 최적화 테스트 근데 PC방에서도 할 수 있대 근데 너무 인싸게임이어가지고 PC방에선 안해야겠다 단일폭풍이 뭐야? 오 새로운 모드 또 생겼네 무슨 짓을 해도 폭풍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스포드네 같이 할까 얘들아? 이 사람 초대 이사람 초대 이사람 초대 같이 하실분 땅콩버터 어? 됐다 다 찼네? 다 찼으면 해야지 얘들아 춤추어 가자 마습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 야 그럼 이 파티로 가볼까? 가자 어? 얘들아 내린다 어디다 내릴래? 어디서 내려야 돼? 마이크 한 판만 같이 해주지 싫은데 싫은데 알았어 해줘야겠다 마이크 끼게 칩니다 마이크퀴기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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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꺼놨나? 어 안녕 ён 싹싹싹 어? 싹싹싹 싹싹 이게 자기장이 안 멈춘다는데? 계속 움직이나 그럼? 14분 있다가 계속 움직이나 보다 지금부터 움직인다고?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13분 있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 이 모드가 제가 봤을 때 자기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모드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벨로님과 같이 지켜보도록 할까요? 야! 이씨 따라다니지 말고 니 빨리 파밍이나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무기를 달라고 이렇게 어그로 지진하지 말고 이사람같은 인간 딸데러가 없던 이씨 형이랑 해서 더 이상해진 거라고? 어머나? 나랑 하면은 지금 벌써 프로 제일 들어갔어야 돼 이 형이 스트리밍하느라 아직 못하는 거라고 벌써 51명 됐다 지금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뒤지기도 전에 왜 총 맞고 되져버리냐 줄어들긴 줄어든다? 이게 가운데 있으면은 미치겠네 다음에 만약에 한번 더 하게 되면은 한번 자기장 끝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그냥 한번 마라톤 모두 해봐야겠다 아 아 저기 자기장 보이지? 자기장에서 내가 끝으로 있으면 절대 안 죽어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 새로운 메타야 자기장과 같이 간다 메타 너가 내리고 싶으면 내려도 돼 하지만 나를 믿는다면 내가 10등 안까지 시켜주지 우리는 이제 10분 동안 달려갈거다 자 이제 기다려 시작하면은 가는거야 오 깜짝아 이씨 하지마 하지마 간다아아아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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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우엉용 옆으로 살짝살짝살짝 쓸목 있다니까 이거 원숭이어서 웃깃게거리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 못믿는거얔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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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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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하다 됐다 이거 먹고 가야지 이거 먹으면 피 다참 어쩔지 오케이 도망가야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저기 저기 사람 있다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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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저거 죽여! 저거 죽여! 앞에 차 사람이자! 으아! 야 이 녀꺼 말고 차 타고 다니자! 차아! 어디갔어 와 존나 빨라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좀 먹고 올게 아 그 너 먼저 너 틀려고 했지 이거 내 거야 어 어 뭐 있다 어 튀어야지 난 저쪽으로 안가 호우! 호우! 튀자 튀자 저기 또 사람 있는데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있어 튀어 쏟! 하아!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망가! 호우! 안 돼! 안 돼! 안 돼! 쾅! 난 갈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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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거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꼈어 꼈다고! 꼈다고! 아니 이거 꼈어 빨리 나 살려줘 일이 거의 다 할 수 있었다고 아 이거 자기장에서 했으면 살았다니까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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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기장 어우야야 닫는다 닫는다 사이드로 사이드로 나를 보지 말아주세요 저르 아 안 맞았다 나 못 봤다 사이드로 놀면 사이드로 돌다보면은 언젠가 햇볕이 들꺼아 으아아아앙! 뭐야! 뭐야! 쏘지마 허!헉허허헣허! 너희들도 움직여야되 이 조빡들아 나만 죽을 순 없어 임마 자기 jóvenes 공평하다 됩니다 이쪽으로 아까 말했지 자기장 자기장 법로 미끄러젠지 아어어어 여기다가 하면 바로 훅 가 22명x22 형 가능하다 야. 내 팀원은 뒤졌지만 내가 달았다잖아 야. 우리 팀원의 리더는 나야 됐다 개다리x2 개다리 선 뽑으러 가야겠어 이게 훨씬 오래 살았는데 누가 이거 여기에 맞혀 가지고 가겠냐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 오, 아주 한번 더하면 뒤지는데 멈추면 뒤져 이제 내 목표는 이 상태로 10등 안에 느는 거다 자기장 얼마 안 남았어 하.. 후.. 하.. 개..다리.. 안되겠다 가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끄마리끼라도 하고 있어야겠다 보사리.. 리어카.. 아지매.. 메.. 매화.. 화투.. 투.. 투기.. 기러기.. 기술.. 술독..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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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꺼.. 비.. 됐어.. 46등 16 등 비 비.. 비.. 비루한 내 인생 생스.. 스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임창정 정수리 이택구 우 끼끼 끼? 끼끼빠빠 빨아줘 하하 11등 11등 하하하 존나 재미없네 어후 근데 이..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이거 진짜 자기장 안보여요 여러분들 보일거 같죠? 잘 안보여요 템은 활약하지만 팔뚝입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야 이거로 이기면은 저놈 미친새끼다 진짜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반대방향인줄 알았잖아 적감네 진짜 자 이제 얘들아 천천히 여기에 맞춰서 가자 자 이 바위계전법 다 여기에 맞춰서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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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다음엔 아파 다음엔 아파 야 다음엔 아파 다음엔 아파 다음엔 아파 이정도 이정도 어 이정도 보이니? 야 다들 여기부터 다가씨 여기서 뒤로케 하자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야 다 다 대여를 중시해 대여를 이쪽으로 와 여기 딱 앉아 이렇게 안고 이쪽을 보는거야 남자는 앞을 보지 않는다 뒤를 본다 이쪽으로 와 하하하하하하 썸네일각 썸네일각 여기 딱히 앉아봐 앉아봐 안고 딱 이렇게 딱 붙어 붙어 여기 앉아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다 붙어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와 이쪽 안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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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짜 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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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형 따라하다 죽었어 따라한거는 잘못이야 유행에 뒤 유행을 따라간 사람은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없어 하하하하 그러지말라고 자! 9등!! 야 우리 지금 이제 여섯명만 죽이면 된다 야 한명당 두명씩만 없애 한명 죽이고 나머지 두명이 두명씩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존버하고 있는 놈이 이길거야 어 오케이 우리 세명만 죽이면 돼 한 스쿼터 남았다 천천히 천천히 자기장에 맞춰서 천천히 대여를 중시해 대여를 중시하면 살 수 있어 저기 앞에 보인다 앞에 보인다 안돼! 이씨 오케이 컷 컷 어딨어 어딨어 후 forward 한명이였는데 한명이였는데 안보였어 아아하 저도 잘 불 handed 아 진짜 절방적이네 진짜 2등했잖아 근데 전략은 미친거 인정 전략은 좋았다 포트사이트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 미니건으로 꿀 빨았다 돈 받은 실력이다 이 새끼야 근데 1시간 방송했는데 마지막 5분만 기억나 이게 보드나이트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드나이트 재밌게 즐겼습니다 까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